이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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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이, 한성이 동력극같이 생긴 우리 이원정 배우 자 저랑 함께했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되니까 원래 개그맨 노래하러 1200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말이 제일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우리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재명 3번 시작!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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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공유보다 장동원보다 더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우리 이원정 배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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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영정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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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보기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기 쉬어봤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고 이렇게 파란 색깔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옵니다. 제가 명동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청계천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강남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조금 더 센 목소리로 호소를 하고 제 곁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손잡고 갔어도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죄송해서 죄송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 수만은 없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마지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역 일꾼은, 이 지역은, 계양군은, 인천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천은 인천시장을 똑바로 뽑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양군은, 우리 유난을 뽑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순간, 인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전하는 인천을 보고 싶습니까? 발전하는 계양을 보고 싶으면, 우리 박남촌 시장을, 우리 유난 구청장을, 그리고 이재명을 뽑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4년 동안 이 사람들을 뽑아서 신나게 부려먹읍시다. 잠자코 눌러앉아, 한숨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떨리는 가슴으로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선거는 간절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만이 제취할 수 있습니다. 가슴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끝까지 한 사람의 표라도 얻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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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박남촌을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 이재명을 뽑으면 박남촌이 됩니다. 이재명을 뽑으면 구청, 유난이 됩니다. 박남촌이 됩니다. 제가 박남촌 하면 한 번 더 외쳐주십시오. 박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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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꾼 대한민국의 대표 일꾼 금호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돈 한 푼도 안 받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이재명을 소개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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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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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양구민 여러분 정치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정치는 민주공화국 국민의 주권을 대리행사하고 우리가 낸 세금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일꾼들의 일하는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거는 유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권력과 명예와 이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종직하게 유능하게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